굉장히 많은 득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외고 펜틀를 놓았습니다. 기브헌 플랑 디그에 군중 2단 연결 자 다시 내려오죠. 백어택 되는 레오블럭킹 걸렸어요. 잡았습니다. 6대7 헤라지손해보험 쪽으로 기회가 조금씩 오는데 여기서 범시 나오면은 안 되는 에라지손해보험입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오버엔드 캐치 유광우 속공 고유진의 득점 구용찬 양준식 자 바운드 됐죠 유강호가 걷어올리고 브로킹 떠야죠 마음거리 후에 브로킹 잡아냅니다 이강원 7대8 한점 참 구용찬 양준식 100에 터치아웃 이강원이죠 8대10 잘 들어갑니다 레오의 시간차 터치아 성공이에요 이민옥 양준식 다시 한번 줍니다 퀵오프 자신감을 바로 회복하고 있는 순현종 선수입니다 대체적으로 에드간은 레오급의 활약을 해주던 경기였는데요 과연 서브 또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레오급의 에드간입니다 안전될 좀 더 서브에요 유강호 레오의 시간차 레오 선수의 오늘 경기 시간차 성공률이 93% 서브는 손현종 맞춰 때렸습니다 유강호 속공 터치아웃 결국 오늘 천신만곡 끝에 삼성화재 블루팡스 삼성화재에게 이번 시즌 연패된 연패란 없습니다 연패란 없습니다 연패란입니다 연패란